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마지 말 것을 주께서 자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기의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조사 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속이 내 손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조명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속이 내 손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조명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속이 내 손님의 성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빛속이 내 손님의 성품이 나의 빛속이 laquelle